요리하시는 것 같다! 돼지 뭐게? 이거요, 이거 화이팅! 모지? 이거 뭐여? 이거 돼지! 돼지? 중년식에 떠 있는 거 같은데 중년식 또 있어? 돼지 돼지 어디다 하면 될 거 같아? 응 거기야? 응 아 진짜? 엄마, 이거 뭐야? 그거 뭐야? 이렇게 해서 어디다 하면 될까? 이거는 따가워 따가워? 오, 어떻게 알았지? 그거 맞아? 진짜? 다치콜 가려고 한 번 해볼까? 자동차에 동물들을 싣고 간다고? 응 똑같은 색깔에 올려놔봐 어? 똑같은 색깔에 올려놔봐 이거 그래 아, 그 뭐해? 자동차, 자동차 자동차, 여기다 꼬있어 아, 그거 아기야? 이거 아기야 아... 이거 아기야 아, 그건 아기야? 여기다 놔봐 엄마, 엄마야 아, 얘 아파? 응 아파? 응 아, 거기 병원이에요? 여기다 놔봐 여기다 놔봐 여기다 놔봐 아기가 살아나 아기가 살아나 아기가 살아나? 응 아기가 살아난다고? 응 이게 무슨 말이야? 아, 주사 맞아? 아, 지금 아기를 살려주고 있어? 살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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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 그럼 동물 여기 툭 탈길 피니까 툭 탈 아, 이 동물들이 이 집으로 간거야? 응 아기한테 다시 엄마가 왔어 아, 그래? 응 여기 농장이라 저 동물들이 온거야? 응 햄삼 원래 동물들 넌 헛놈 넌 헛놈 나랑 나랑 먹자 아아, 후가 나만에서 나 먹자 나 먹자 아, 그거를 먹고 있어? 어 으응 어 원래 네 우유를 먹었잖아 우유를 먹었어? 누가? 우유 먹었어? 누가? 그것을 우유 먹었어 우유 먹었어 우유 먹었어? 응 냠냠냠 하는구나 다시 방안 들어왔어 우울 주문해서 같이 왔어 아빠 다리가 아빠가 다리가 여기있으니까 여기에 사라 거기에 살아? 아 얘는 우유를 먹고 있구나 이거 사라 거기에 사라 이거 사라 아빠 엄마가 5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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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kg